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연소공학편에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를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가스 폭발의 위험성 평가기법 위험성 평가기법은 우리가 거의 화학계통에서 모든 감옥에서 우리가 적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스에서도 위험성 평가, 위험물에서도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에서도 위험성 평가, 전기에서도 위험성 평가 이렇게 위험성을 우리가 평가할 때 여기에서 사상의 안전도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안전도를 나타내는 모델이다 귀납적이기는 하나, 정량적 분석기법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귀납적이다라고 하는 말과 연역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귀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역삼각형입니다 역삼각형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을 예를 들어 설명을 쭉 해놓아놓고 결론으로 이렇게 도출하는 것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을 우리가 귀납적이다 그러면 연역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이죠 연역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삼각형 맞죠? 이렇게 연역적이다라고 하면 결론부터 지어놓고 설명을 쭉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죽는다 그렇죠? 생물은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 그 다음 그 밑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플라톤도 죽었다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게 이게 연역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설명을 쭉 하고 결론을 이렇게 지어놓는 것 연역적인 말하고 귀납적인 말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분석기법에서 정량적 분석기법이 있고 정성적 분석기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량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양으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로 표기하는 것 그렇죠? 수로 표기를 한 것이다 그러면 정량적 분석기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성적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러면 정량적 분석기법 자, 홍길동이는 공부를 잘한다 그렇죠? 어느 만큼 잘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정성적 분석기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홍길동이는 반에서 1등한다 그렇죠? 정교에서 1등한다 이게 우리가 숫자로 표기해놓은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정량적 분석기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로 표기를 하는 것 그러면 점수로 이야기하는 것 100점이다 모든 감옥, 전 감옥 100점이다 그러면 공부를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잘하는가를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분석기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분석기법에는 정량적 분석기법이 있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성적 분석기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진도를 나갈 때 여러분들께서는 정성적 평가기법 같은 경우에는 그 종류가 너무 많다 그러면 정량적 분석기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외우자 정량적 분석기법만 외우자 정성적 분석기법 같은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법부터 시작을 해서 수십 개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정량적 분석, 양, 여기에서 양자를 땄죠 양결, 사원, 양결, 사원, 실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여기서는 결함수 분석법, 사건수 분석법, 원인결과분석법, 작업자실수분석법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수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수의 개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결함수 분석법, 사건수 분석법, 원인결과분석법, 작업자실수분석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사건수 분석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건수 ETA, Event Tree Analysis 이게 사건이다, 사건수 분석법을 우리가 ETA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